연락 너와 같이지만 네가 없을 땐 넘어져네 표현 안 해도 네가 괴로울 때면 난 마음이 아파서 너를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 속에서 너를 생각해 난 아닌 척해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막을 순 없었어 널 사랑해 말하고 싶어 몇 번 망설였지 이런 내 맘을 어떻게 전할까 너무 조용하니까 네가 걱정이 돼 오늘은 왜 말도 안 하고 네가 괴로울 때면 난 마음이 아파서 너를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 속에서 너를 생각해 난 아닌 척해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막을 순 없었어 널 사랑해 말하고 싶어 몇 번 망설였지 이런 내 맘을 어떻게 전할까 내 이런 맘을 어떻게 전할까 내 이런 맘을 어떻게 전할까 내 맘은 어떻게 전할까